이거. 고마워. 두 사람은 처음 보죠. 이쪽은 태경 씨요, 동생. 이쪽은 우리 처남이야. 인사해, 유명아. 저기... 안녕하세요. 오동욱입니다. 처음 뵙네요. 아, 네. 공유명이라고 해요. 야, 잘됐다. 둘이 번갈아가면서 하늘이 좀 봐. 내 동생 애아빠라고 전에 말했었죠? 동욱아, 육아 실력 좀 발휘해 봐. 어. 그래도 애아빠는 맞나 보네요. 사돈이 안 오니까 안 울어요. 삼촌이 좋은가 보지. 커플링 벌써 뺐네. 나한테 전혀 미련이 없나 보지? 조용히 해. 누나랑 맹웅 들어.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해? 네가 뭔데? 동욱아, 요 앞에 마트 가서 국간장 좀 사다 줄래? 다녀올게. 제가 다녀올게요. 어? 아... 수겸이는 어디 갔어? 엄마 만나러 갔어. 뭐? 다현이 만나러 간 게 아니고? 다현이? 너 혹시 수겸이랑 통화했어? 수겸이가 나한테 거짓말했구나. 봐.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길 거야.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아.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아. 넌 좋겠다. 결정한 대로 행동할 수 있어서. 유명아. 어머, 전복 갈비찜이요? 저는 불고기지에서 보냈는데. 서로 통했어요, 또. 나 진짜. 나 갈래. 국간장은 네가 서가.